밥이 땡기지도 않고 먹고 싶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다 밥용 밖에 없네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뭘 먹을 거냐면 바로 우리의 간식을 위한 거 핫브레이크를 먹을 생각입니다 이런 거 간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출출한 거 엄청나게 끼니를 챙기고 싶진 않은데 그냥 있잖아요 간식이 땡기는 거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스낵을 써서 I feel snacky 라고 하면 돼요 항상 뒤에 Y를 붙이면 이렇게 부사가 되면서 너무 형용사가 되면서 뭔가 뜻이 생기죠 그래서 I feel snacky 하면 나 지금 뭐 좀 땡겨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싶어 밥 정도는 아닌데 그때 I feel snack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gonna have this book for this one Anyway, thanks for watching and don't forget to follow me on Instagram I'll catch you later I'll catch you l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